소음 작업의 기준에서 작업장 소음이 다음과 같을 경우 허용되는 시간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90을 기준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90dB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은 당연히 소음 작업장이 돼갑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이 돼가죠. 우리나라 산안법에서는 현재 소음의 기준을 85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5dB를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소음 작업장이 됩니다. 그러나 90dB까지 8시간 작업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혼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소음의 기준도 90이고 8시간도 90이라서 헷갈릴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음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85로 됐습니다. 그러나 8시간 작업할 수 있는 건 90까지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90dB는 강렬한 소음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5dB이 증가할 때마다 1분의 1씩 허용 기준이 줄어듭니다. 노출 시간이. 그래서 95가 되면 4시간이 될 거고요. 100이 되면 2시간이 될 거고 또 105가 되면 1시간이 되고 110이 됐을 경우에는 0.5가 되고 115가 되면 0.2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계속 2분의 1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5dB 차이로 다 나오면 이게 덜 혼란스러운데 지금처럼 90 나오고 95는 빠져뿌고 100 나오고 105 빠지고 110 나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90dB일 때는 8시간이고요. 100dB일 때는 2시간에 해당이 되고 110이면 0.5시간, 115는 0.25시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차근히 옆에 적어놓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8시간, 2시간, 4시간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1시간 빠지고 0.5시간, 0.25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시 준수상응 중 빈칸이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통로에 관한 거는요.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가 어느 것이 나오든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설 통로도 정리를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실제로 가설이 훨씬 더 빈도는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다리에 비해서는. 가설 통로는 가설은 삼공하국이 경고한 난간을 잡고 일어난다. 그래서 수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일어나면 열러서 팔을 치료하자. 참 우리는 말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수직갱이고 여기는 비계다리입니다. 그렇죠?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하고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면 되죠. 경사, 기울기가 30도 넘어가면 안 되죠. 30도 이하라 해야 되고요. 경고한 구조로 해야 되고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고 이게 수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5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전체 가설 통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다리식 통로에서는 열바다 5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숫자에 관련된 게 중심으로 나오니까 숫자가 아닌 거는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경고한 심선의 발이 미끄러져 접혔다 하면 이건 전부 다 수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열바다 5내부터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은. 그 다음은 65로 시작해서 반씩 잘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반씩 자르면 30, 15 이렇게 가야 되고요. 60과 30을 더하면 90이 되고 60과 15를 더하면 75가 됩니다. 90 안에는요. 설마 구멍을 7, 2억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나와야 될 숫자가 다 나온 겁니다. 무엇이 해당되는지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걸쳤을 경우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60cm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은 사다리의 폭에 해당되고 15는 이렇게 사다리를 고정식으로 세울 경우에는 벽에서부터 15cm를 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벽에다가 사다리를 붙여버리면 발이 들어갈 수가 없죠. 발가락으로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90은 이런 경우 이 높이 전체가 7m를 넘어갈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 이상 등받이 우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 2.5m까지는 하지 않고 그 이후에만 등받이 우를 설치해서 요즘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75는 수평면에 대해서 75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하니까요. 숫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되고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죠. 5m만 이런 것이 10m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전체를 다 비워버렸죠. 그러면 5m,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까지 써줘야 되는 거죠.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과거 같으면 딱 숫자만 숫자 위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래도 사다리식 통로를 몇 가지 쓰세요 하는 것보다는 쉽게 나온 문제죠. 우리는 다 설 수 있도록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60cm 그리고 5m 이내마다 계단참 상한화반전 보건법상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에 준수해야 될 상이다. 빈칸이 알맞은 것은 그렇습니다. 말비계는 이런 비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말비계도 이 각도가 75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75도를. 그리고 양 끝부분에 올라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제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또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발판의 폭이 40cm 이상, 2m 이상일 경우에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75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75도 이내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보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면 되겠죠.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관된 발판의 폭은 40cm입니다. 40cm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75도 보조부재 그다음에 40cm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75도 보조부재 그다음 40cm 됐습니다. 말비계도 같이 좀 정리해 두십시오. 이동식 비계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죠. 이동식 비계는 250kg이란 하중도 나옵니다.